카페트 청소가 좀 까다롭긴 하지 물티슈를 써봤지만 지나고 나면 묘하게 끈적거리는 화학약품이 남는다 구간이 명관이고 방청소는 물걸레가 짱이지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화장실 청소까지 싹 한 다음에 샤워하고 맥주 마시면 진짜 최고인데 샤워하고 나서 냉동실에 넣어둔 맥주가 아리까리하게 차가워지고 뚜껑을 칙 땄을 때 김이 살짝 올라오는 걸 꽉꽉 마시면 목저시 쨰하고 목구멍이 아리탄게 익스트림 스포츠 저리 가라하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파골탄데 샤워하 내가 지금 꼭 먹자고 이러는 게 아니다 혹시 몸이 갑자기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 다음 주면 괜찮아질지도 모르니까 언젠가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을 외치면 급격하게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소릴 들은 적이 있다 맥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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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업 맥주! 맥주! minimal 내일의 나야 미안 오늘의 내가 일단 좀 행복할게 에어 아 아 아 아 부리야 아 아 아 stcm 음